자 우리 아들 이쁘게 좀 꾸겨주시오 한번 쳐다보셔 팬들이 많아 자 이쁘게 띄워줬습니다 와 멋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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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잘한다! 재밌냐? 잘하네! 감사합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여기 시장 홍보영상 촬영 나왔는데 혹시 이따가 후덕 붙이는 것 좀 찍어도 될까요? 감사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시장 홍보영상 촬영 나왔는데 여기 만드시는 것 좀 찍어도 될까요?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시장 홍보영상 촬영 나왔는데 이거 담으시는 것 좀 찍어도 될까요?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